제가 하나 만든 차트 하나 있어요 저희의 이미지 상반신과 하반신 얼굴 빼고 한번 합성을 해봤는데요 어머 야 벌썩제 형님 벗었어 형준이는 왜 이렇게 벗었죠? 아 느낌 나요 누군가 할 것 같아요 나도 알아요 정민군 정민군에게 정민군에 가장 잘 어울리는 태극전사 얼굴 하나 둘 셋 좋은 거예요 우리의 동전골 헤어스타일과 비슷해서 너무 같아요 이렇게 얼굴만 가리면 헤어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천수 전수가 함성 모자를 즐겼어요 이렇게 이간지세요 이쪽 간지신데 이찬스 정민군은 행운하에요 근데 정말 합성이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되게 이상해 보이세요 영생시장 한번 볼까요 나 떨려 하나 둘 셋 저 박지상 상수 되게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아니 좋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근데 근데요 아니 원래 각도가 딱 맞아 얼굴 각도가 너무 맞아 근데 나 떨려 우리 나 떨려 우리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이 많이 봐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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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와 돌아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가 왕청분같아요 야 지금 서 응 예 늦쫄게 못하니 저희들 몸이 너무 우졌네요 저희들 몸이 너무 우졌네요 왜이래? 이게 뭐가 웃겨? 빼간지 자식 내가 할소를 해야될게요 아니 아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미쳤었나봐요 나 빙이가 되어있어요 빙이가 하나 더 있어요 나 왜이러지? 흰자 점차이야?